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춘천의 3대 순대국밥 중 하나 가보자 순대국 가보자 먹어보자 또 보자 간판만 봐도 맛집스럽다 이야 출입구가 우리 할머니 댁인데 춘천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바로 가보자 순대국 우와 메뉴판 봐라 레트로스럽게 가격표도 송글씨로 역시 30년 전통 순대국밥집 가보자 자 오늘 먹을 메뉴 당연히 순대국밥 그리고 머리고기 6,500원의 행복 자연맛은 어떨까 순대국 머리고기 깍두기 세부전 고추기름 등판 가보자 맑은 국물에 풍동 빠지고 싶네 쫄깃한 내장과 부속고기 그리고 순대국성 순대국밥 진짜 양 대박인데 오늘 국물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도전 가보자 한 숟가락 먹자마자 파로 웃음이 나는 맛 정말 맛있는데 깍두기도 오늘 당분 것처럼 아삭 아삭 아삭한 식감 역시 전국에서 먹으러 오는 이유가 있네 있어 맛집 인정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아 나 다음주엔 어디를 또 가지?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